어, 돼지 도망가요. 자기가 훔쳐질 걸 알았을 때... 어떡해, 어떡해,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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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날씨가 험사하네요. 햇빛이 치트마킹하지만, 와매나 고맙니다. 뭐 이렇게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chron이 안 Jingle 네, 여기서 밥을 왔어요 시 datos 도구 isième일이네요 빈두빌우 네, 빈두빌우 네, 알아요, 알아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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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 3명이요 도와드릴까요? 네 제 2번이 안 오는 거에요 아, 2번이 안 오는 거에요 네, 2번이 안 오는 거에요 일반적으로? 네 항상 다가오는 거에요 2번이 안 오는 거에요 도와드릴까요? 그럼 제가PHONE 올이이라고 해요 도와드릴까요? 2시간 동안 걸려주세요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에 계속 돌아와요 네, praises 좋아요, 저쪽으로는 안 오는 거에요 뱀뱀우 네, 도와드릴까요? 어, 도와드릴까요? 아, 바로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펴밀우 네 도와드릴까요? 네 누구마자? 이 프로그램만큼은 나중에 만들었죠 내일과 내일까지 유발을 할 때 제가 직접 갔다도록 뛰어 가고 싶다가 가까운 길에 연락하고 있을 때 알고 싶죠 택시기 사업이 있는 사람들도 알고 계셔야되고 여기가 많이 계신 거에요 모닝에서는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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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이렇게 알고 있는지 알아듬는데 평소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대해 얘기할게 2번, 2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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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왠지 왠지 내일은 10명 10명 오늘 내일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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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냥 silence i suggest you can evade if you want to go somewhere here do not go in your night for the safety okay outside yeah i think it'll be better than going on motorbike 워터 바이크? 약 20만원 2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만원, 2,000만원 자 여러분 여긴 와메라입니다 이게 뭐예요? 벵크 그리고 이거 여기 에반게리온 왜 이게? 밀리터리 여기? 핀특? 핀특 잠시만요 더, 더, 더 밀리털دef렛 더, 더! 여기? 하지 left시만 må 어디? 핀특비루디손 호스텝에 온ag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호스텔이잖아? 네, 호스텔이잖아 아, 2라운드입니다. 내가 너한테 20? 3,000원 왜요? 3,000원 2,000원? 너한테 2,000원이잖아 네, 내가 1,000원이잖아 네, 감사합니다 너한테 2,000원이잖아 3,000원이잖아 한국이잖아 여기 한국어로 만나요? 여기? 아니, 안 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맞다 어느 날? Lion Air? 아니, 윙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가격이 변화가 바뀌었지요 4,000원이잖아 너는 와이파이 아직? 아니, 네 지금 모르는 거니까 여기 있는 곳은 복구아 아, 정말? 1,000,000원이잖아 그냥 10Gb 진짜 이상해 네 여기 있는 곳에 있는 곳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내 업무. 아, 알겠습니다. 근데,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 네,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의 possession? 네. 예颅 편지ằng있어요. 그리고, 이준 avere 기다가 sedematic 주문을 곁 milk tax 네, 저는 이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저는 3마리 방식을 준비했어요. 오케이, K-3. 화장실 깨끗하고요. 아, 샤워시설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아, 여러분. 그지, 겟떡이. 어차피 가는 길, 오는 길은 아까 다 찍었으니까. 드디어 대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2020년 8월 8일, 이곳. 알리앤베이의 전통 페스티벌이 열린 날이고요. 60년 넘고 된 축제라고 해요. 각자 마을의 원주민들이 그대의 코스튬을 입고 보여서 그대에 관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축제 현장인데 얼마나 출석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네, 니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인가요? 네.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 둘짜리에 찾을게요. 안녕하세요. 일본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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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정도 같이 갈거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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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통 의상 중에서 저의 흥미를 끈거는 코테카 라는 의상인데 사람들이 그거 입어부라고 막 하고 있는데 가서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인 Argument원에서는 엄마가 여기 보셨나요? 엄마가 여기 보셨나요? 어제 여기 친구들끼리 로컬 투어 다녀갔었는데 저는 안갔습니다 편입할게 너무 많아요 아, 여기가 페스티벌이 있어요 출입 관련된 뭔가 하고 있는거 같구요 춘료가 150이래요 이 티켓 150이래요 오, 부테카 우와, 진짜 빨가붙고 있어요 크기만 이들 원주맨들 전통 의상들을 입고 퍼포먼스 같은걸 한대요 그냥 하나씩 즐겨보도록 할게요 먹을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여기도 왜 파는거지? rice 아, 나시아암 이따 점심 여기서 사먹으면 되겠구나 여기는 기념품들을 준비하고 계신거 같아요 현지사람들 짐 들고 다니듯 쓰는거 현지사람들 짐 들고 다니듯 쓰는거 하이 헬로 핸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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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parts 한스테만 그리고 여기 parts 인도네시아 현지인들하고 파푸아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글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을 정부로부터 관리 바꾸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 피낭 피낭 Pie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지리, 카풀. 지리, 카풀, 피낭. 피낭, 지리, 카풀. 네. 메라, 제린 양. 아 스피드. 스피드. 이게 몇 값? 스플레븐. 아하.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고 뱉으시네요. 여기 보다 보면 이렇게 바닥에 씹밟은 거 이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저거 씹다 보면은 빨약게 나오는 거인 것 같아요. 후원하는 회사인가 봐요. 아, 시가 레트. 아, 오케이. 바이바이. 미니 페스티벌. 원래는 행사가 되게 컸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멈췄다가 오래 열리는 행사는 작은 사이즈래요. 저기서 전체적인 진행을 받으시는 거고, 여긴 VIP석인 거 같아요. 저기가 우리 자리인 거 같아요. 외국인들 생각보다 꽤 있죠. 황당 небольш이네요. 황당 llama 이렇게? 네 아 이건 뭐지? 아 뼈로 만든거구나 쿠스쿠스 뼈빗이네요 바닥에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여기? 오늘이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컴퓨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녁은 오후에 제가 트랙킹을 가고 싶었는데 5분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한 밤에? 한 밤에? 한 밤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웬디가 가방 찾을 때 공연에서 만나서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2박 2일에 한 40만원 달라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잘 안끝났는데 그래도 담배 피신다 야 섹시하죠? 저게 어... 옷을 안집은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성적인 컨텐츠 아니에요 고테카라고 뽈똑 선거 있잖아요 저게 옷입니다 어... 원진이 목장에 이어보려고 했거든요 I think I cannot wear the koteka 하하하하 It's... It's not... Good excuse 군인들만인 줄 알았는데 경찰특공대 같은 분들도 들어오셨네요 오... 아 이거다 koteka 오 오케이 Is this koteka? 100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아 또 이 아주머니 나 알아보시고 또 비가 원해 주셨네요 This is like the belt Like here and then So you're going to use it? I don't know I saw the people but No I can't No I can't No I can't 이거는 애기용인가 봐요 애기용 크기에 맞춰서 고르실 수 있어요 Yeah Oh you want to bu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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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ll have the same pric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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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you send me for back for today? Oh okay Free It's free one night One night $20? $20? You want to buy also For the Spineers? For people Ah for people Okay 아이들이에요 아이고 예쁘다 마을에서 뽑힌 애들인가봐요 뭔가 워킹도 연습했어요 와메나를 떠나는 비행기에요 그리고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오오 오오 잠깐만 잠깐 저기 갈 데가 아니에요 오오 오오 왜 오 거기 왜 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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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글라스 스웩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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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 커요 쉑잇이 쉑잇이 오 오오 그럼 뭔가 시작되고 있어요 뭔가 it's coming 오 오 자리잡으신다 아 사냥 준비 화를 하고 하하 하하 뭔가 준비하고 계세요 오 코테카 위에다가 뭘 꽂으시네 뭐야 멈췄어 노래 좋았는데 항토새 띠를 부르고 있는 부족이에요 아저씨 코테카 되게 멋있다 넵킨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약간 창피해진가봐요 저렇게 팬티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되는구나 이들에게 이들의 문명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야해요 저는 사진을 찍고 있어요 드레싱룸에 찍고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찍고 있어요 아 이게 아까 씹어먹는거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이들을 관광모드로 보는거 같지만 저는 최대한 이들을 존중하는 의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이 유워 오 오 오 오오 예전에는 완전히 여성분들도 다 벗고 했었는데 코케이크 우와 여기가 대박이에요 여러분 돼지 돼지 고 때가 엄청 많아요 쟤네들 큰 곳 저기서 살걸 이거 뭐야 이게 이 정도면 부족들의 단편적인 모습들은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되면 그 풍경들 좀 힘들어요 계속 돌아다녔더니 애기들이에요 완전 어린 애기까지 있어요 하하 하하하 난 다크 나즈아야맛 남편이 하하하하 Café 아, 코딱카츠 좋은 거 많은데 하연아 이곳은 목소리가, 그리고 이곳은 타이틀 그리고 이곳은 타이틀 그리고 이곳은 타이틀 이곳은 타이틀 이곳은 타이틀 그리고 이곳은 타이틀 지금 전쟁도 드론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자, 행사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세리머니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행사가 전통 목장을 하고 과거 전쟁을 벌일 때 또는 사냥을 할 때 그들의 모습들을 재현해 연하는 행사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고요.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의 느낌이 약간 소수정의 느낌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이들까지 뭉쳐 있어요. 약간 버건디 색깔에 마음에 드는 지점이 없진 않은데 판매를 하러 나오고 재밌는 분들. 얘들은 굉장히 조용하네요. 여기 계신 분은 소양분. 아마 팝바로 귀향한 분이 아니실까. 여기는 여성분들의 마을이에요. 담배 피우면서 굉장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요. 모든 게 귀찮으신 청년들. 한 2, 4개 정도의 부대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부대들이 모여서 다음 행사를 준비해 죽인 걸로 보입니다. 엄청 더운 것 같아요. 시작까지는 순서를 물어봤었는데 아무튼 순서를 제대로 얘기해주시면 어떡하더라고요. 오, 자리 잡고 있어요. 반대편에 대접한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저 아저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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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반대쪽도 반격, 반격. 오, 막 활 쏘고 활 쏘고 좋았어.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나름 승리했나 봐요. 행사로 넘어가니까 꽤 지루하네요.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검은 분을 둘러싸고 뭔가를 표현하는 행인 것 같아요. 뭐야. 뭐야. 다음은 샌윙의 주인공입니다. 아, 저 커플이 주인공이구나. 운전하는 걸 몰라요. 하하하하하 어 o claro 오 주 Engine 우와 다 år 났어요 sona 개 남았겠네... 오옹 줄누워 누군가 저 돼지를 훔쳐간대요 돼지가 굉장히 여기서 비싼 가축에 속한데요 그것을 훔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돼지를 훔치러 자 돼지 도망가요 자기가 훔쳐질 걸 알아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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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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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사 증ervate 에게 행사 진단됐어요 돼지 때문에 오 잡았다 자 왔다 이 자식아 노는 건데 도망가면 어떡해 제발 오케이 더 이상 못도망가 돼지야 구독도 다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 밥 메고 계시고요 구독도 오! 오! 잠깐만 어 우와 대박 굉장히 리얼했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가는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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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발리엠 행사의 첫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은 첫날에 비하면 약간 힘빠진데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오늘 정도로 사실 제가 여기 파푸아를 오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파푸아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사진을 발견했는데 들은 옷을 안 입고 이것만 달고 있는 거예요 와 그게 도대체 뭐지 이게 가능한 거야 나는 생각에 여기로 오겠다고 결심하게 됐는데 확실히 알겠었습니다 얼렁걸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의곡이다 저는 약간 이런게 어울릴 것 같은데, 그쵸? 우리나라에 두 개의 노캔 이 노캔 여러분의 나라인 이렇게 노캔 하지만 이산들은 바쁘아의 다른 다른 재료들과 디자인 다른 재료들과 다른 어떤 재료들이냐? 이 나라인 그래서 그들 만들지요? 네 네 네 네 네 용청을 내리석 네 네 네 네 네 와메나 시내에는 공항이 가까이 있고 또 시티이기도 해서 드론을 날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외곽으로 나왔고요. 봅시다. 여러분 여기 오셨으니까 최소한 와메나가 어떤 느낌인지 정도는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봤습니다. 자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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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